중앙선은 차가 안 오더라도 넘을 수가 없을걸? 진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돌아와야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킹 갈 땐 창문 열어서 뒤로 쳐다보고 완전 주차의 신이야 주차의 신 이 모니터를 볼 수 있을까? 문을 열어보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窓을 볼 수 있을까? 이거 좋은 것 같아 진짜?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맞아, 여객님은 나의 쥬스인데 카네키 쥬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야 카네키 여닫어 여닫어 카네가 1라이도, 당일과 달걀이 3사로 분息 냄둣받이 약을 끓고 왔습니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재료받이 7000원 카네키 쥬스 카네키 쥬스 개성 있잖아 맞지 간판도 조금 있는듯 없는듯 슴승한 듯이 보이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여기를 왼쪽으로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수상 첸 영상 프랑치이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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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입에 가게요 잘 입어오고 개운의 가수 응? 응? 불가 붙어있는 사람? 되게 유노누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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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26만원 응 여보 여보 띵띵 아침ごはん 이거 시원하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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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랑 잘생겼어 아 이거 아침네 일본에서 탕후보는 거 좋네 그래? 도쿄 데이트는 아이는 도심 데이트보다 논과 밭 데이트 논과 밭 데이트? 논과 밭 좋네 좋네 논과 밭 데이트 이거는 탐보고 날아다니는 것도 탐보야? 아니, 톰보 톰보 아, 탐보 톰보네 맞아 맞아 헷갈렸다 하도 안써가지고 톰보 옛날에 잘 잡았는데 톰보 이렇게 날아다니다 이렇게 확 잡으면 그 이빨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탁 손가락 문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이후로 난 무서워서 못잡아 약간 내가 말하려니, 톰보 그렇지 응 그러면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온다는 뜻이야 맞아 왜냐면, 습기가 많아서 원래가 날개가 위에서 낮게 날아다니니까 그걸 잡으려고 저러면 낮게 그렇군 걷다보니까 새로운 빌리지가 나왔어 새로운 빌리지가 나왔어 새로운 빌리지 그렇네 일본은 여기 이 집에 사는 사람이랑 저 집에 사는 사람이랑 사이가 좀 좋아? 응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이 사는 거 아니까? 그럼 옆에 살면 권위치와 하는 거야? 또 숨은 거 아니 얼굴 마주면 응 얼굴 마주치면 마주치면 뭔가 한국도 농촌이나 시골 같은 거 내가 요즘에도 너무 안 가기도 했지만 응 도쿄에 가까운 시골이긴 하지만 응 크게 다른 거 같진 않은데 응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응 그런 거 같아서 재밌어 그리고 좋았어 많은 거 있네? 응 길거리에 사람들이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고 응 이건 뭐야? 파야? 파? 이거는 파지 이 앞에 거 이건 뭐야? 이게 아 앞에 거는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가지 저기 저기는 피이너트 피이너트 이거는 상추 이거는 아오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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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 피망 봐도 모르겠다 응 저거 도모로푸시 응 도모로푸시 왜 여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곳인데 못 들어가네 응 아 9시 30분 이후avas라 열리는구나 일본 농촌에는 약간 이렇게 좀 작은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게 많네 그러니까 이끼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도 있겠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이대? 상강? 이대? 키라리? 키라...키라리 밤 되면 여기 무섭겠다 여기 제나다이크 때 라이트가 하나도 없잖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웠겠네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응 이 큰 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사또이모かな? 사또이모? 사또이모 끈적끈적하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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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근데 이게 색깔이 땅 색깔이 특히나 좀 검은색이네 그... 비가 와서 그럴까? 아 비가 와서? 이 땅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이거는 르메 아래가 크샤구? 응 저거는... 그렇구나 구메이모 아닐까? 그래 해바라기네 해바라기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오쿠라 이거 맛있지 응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 이게 오쿠라 나무였구나 아니 여기 정말 큰 게 있구나 오쿠라 사이즈가 붙였다 아 너무 크다 이거는 진짜? 네 아 우리가 이게 평소에 먹는 음식이 여기 자라고 있다는 걸 보니까 신기하군 이거는 아우지소 아우지소 아까 본건가? 맞아 같은 시소인데 응 염색을 한 시소네 맞아맞아 또 먹기도 해? 고라 색깔도? 그렇네 그래도 응 꼬치맛 다 먹기도 해 약간 꼬치맛이 일반적인 거 같아 그치 왠지 이거 먹어보고 싶어지는 맛인데 응 아우지소 이시였네 어디서 한국에서 왜 안먹지? 한국 이거 먹지 깻잎 깻잎이랑 다른데? 깻잎이랑 다르다고? 달라 어 나 깻잎으로 알고 있었는데 깻잎은... 이거 완전 깻잎처럼 생겼잖아 깻잎은 아니야 그래? 응 여기 딱 삼겹살 싸먹으면 맛있게 생겼네 깻잎은 아닌데 이게 갑자기 뭐야 해바라기가 진짜 높네 내가 너무 크네 아 여긴 또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 해바라기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응 응 그래서 태양이 저쪽에서 올라오니까 해바라기 다 저쪽 보고 있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해가 동에서 서로 지니까 저쪽이 동쪽이구나 맞아 전부 다 절로 쳐다보고 있는데 일로 쳐다보고 있는 해바라기 있을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해바라기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거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다 아 예쁘다? 어 초록색 자체가 이네인데 그래서 이네라고 하고 어 이네가 모여있는 걸 탄보라고 하고 이네라고 이네를 뽑아가지고 쌀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네네 호가 되어있고 호가 되어있는 걸 가지고 응 그걸 뽑아서 고매가 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먹는 게 쌀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네 물이 맛있는 곳이 쌀이 맛있다고 하잖아 응 물이 좋지 응 이게 전부 땅콩밭이라고 응 땅콩이 밑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뽑아야지 땅콩이 밑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넓다니 응 저 집이 제일 크고 이 동네에서 이장 같은 느낌이네 이장님 처음이네 응 응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응 결국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건데 3,500보고 걸었어 3,500보? 네 네 네 지금 다이좋습니까? 네 좀 다이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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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어제 왔던 이 풍경이 조금 이해가 된 거 같아 재밌는 일본의 시골 체험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따아키마스 오시소 오시소? 오시소 응 응 응 응 다이좋네 응 오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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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바다리 오오 이 빵 정말 맛있어 그렇죠? 뭔가 정말 맛있어 보통 빵인 것 같은데 버터에서 발라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한국어로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난 응응 한국어 능력시험 더 삐 기분이 편안해 보인다 그렇네 신발 신고 하는 것보다 이거 감각이 더 좋지 아 감각이 더 좋지 네 더 이제 좀 예민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지? 하이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야 일골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좀 위험하거나 빵빵 하는 거 일골 많이 들어? 1년에 몇 번 듣는 거 같아 그렇네 그렇네 아마리 여퍼도 없으면 불쌍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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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아린이 한국은 이거 기능을 잘 쓰고 있는 뜻이 좋잖아 이거의 기능을 제일 잘 쓰는 나라는 내 생각에 인도야 인도야, 도시모? 아이사치잖아 안녕 비키니크 돼요? 야, 비키니크에서 처음 먹고 싶네 이거 진짜? 응, 초~~~ 먹고싶어 타베호다 이제 2680엔 네, 친척들이랑 다 같이 바베큐할 때 내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번NEW 군무가 이거하고 운전하면 안불편해? 안불편해 밑에는 먹고 있고 위에는 입고 있는것 같은데 완전히 흑인인데 이런것 다시 연말해 тур고기 차랑 아 중고차야 신차말로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파는 거네 자세히 보면은 작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 듯한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작잖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큰 차도 있긴 한데 큰 차도 너무 크면서 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조금 좀 딜리케이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PGA 투어 슈퍼스토어 이런 거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에 16만 원이야 크리스마스 이거 뭐야 배드민턴 체가 있지 17도나 더 낮게 해준대 진짤까? 와 2층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지 음